그게 과연 의리는 의리였는지 좀 궁금합니다. 예의리! 우리 아들들이 예전에는 돌아외면를 좋아하다가 요즘에 원피스를 좋아합니다. 아 원피스 좋아합니까? 원피스 피규어! 네! 그거 몬웨인의 춤인데요, 우리 아들들이. 원피스 피규어 원가에 사게 해 드리겠습니다. 진짜입니까? 진짜입니다. 그 동료애로서 얼마나 많은 할인이 되고 그게 어떤 물질적인 특혜를 받는다는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외치는 의리하고 상통하는 부분이 있었구나. 제가 자랑값 좀 꽉 잡고 있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의리가 저 목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힘이 납니다. 약간 연병장이 울렸습니다. 그 의리 발성은 다른 것 같습니다. 네, 다른 발성입니다. 다른 발성이 아닙니까?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. 의리 발성은? 의리 발성? 다른 게 없고 테너나 바리톤이나 이쪽하고 또 틀립니다. 아, 그럼 맞습니다. 무조건 의리는 전체에서 해야 됩니다. 단전 호흡, 복수 호흡이 아니라 그냥 몸 전체에서 다릅니다. 전체에서 해야 됩니다. 의리는 호랑이가 세상을 만천하에 온 몸으로 그냥 포효되지 않는 겁니다. 거기선 기교는 없습니다. 그냥... 너무 약하고 약한데요? 아, 먹기 dispersed Houstonga, 하루 mindful 하니까. . 뱀 Scripture Thank you most of your people like here. The Zoom button orнее ? That's it. Well, here's the same issue. I did not. . Ahmad, you guys are great. 진짜, 진짜 최고입니다. 의리는 발성이 나옵니다. 운문이 있네. 전체 발성입니다, 이게.